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다양한 게임들이 쏟아지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사한 게임도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신작 게임이 나와도 해보기 전까지는 또 어떠한 게임인지 알아채기도 힘듭니다. 12월 월 초에 새로 나왔던 게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 제목은 아르미아 운명의 신. 장르는 방치형 어반판타지 RPG로 되어 있고요. 5 크로스 게임즈에서 개발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4.6에 다운로드 수는 5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9일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나와있는 세계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 옛날 운명의 신 아르미아는 모든 만물의 운명을 관장하고 있었다. 세계는 아르미아의 힘에 따라 삶과 죽음의 수평이 올바르게 이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지배자들인 12신명은 운명의 신의 지배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전쟁을 일으켰다. 세상의 균형은 깨지고 운명의 신은 결국 탄식 속에 쓰러지며 신의 육체가 대륙을 피로 물들였다. 아르미아가 죽자 지옥에 봉인되어 있던 마귀들은 그 틈을 타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고 아르미아를 수호하던 세력은 처절한 전쟁 끝에 마귀들을 다시 지옥에 가두는 데에 성공했다.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신들 또한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사라졌다. 신들이 사라진 대륙은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하였고 역사가 희미해질 때쯤 새로운 힘들이 솟아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세상을 다시 밝혔다. 창세의 힘은 신, 마에 잃어버린 것들을 일깨워 새로운 문명과 역사를 탄생시켰다. 이와 동시 멸세의 흥룡이 포효하며 마귀들의 봉인을 찢었고 암흑은 다시 세상을 뒤덮는다. 게임 출시 기사 내용으로는 2D 카툰품 그래픽과 동서양 신화를 접목한 설정을 내세운 캐릭터 수집형 모바일 RPG라고 나왔습니다. 방치형으로 제작돼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고 하고요. 창세와 멸세, 드래곤 캐슬, 장미, 지옥동으로 구분되는 세계관, 영혼과 스키이 무기를 조합하는 재미, 스토리 던전과 투기장, 심연, 기드 등의 각종 컨텐츠를 가졌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보게 되면 의외로 새로 화면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캐릭터는 레벨, 장비, 승급 등을 통해 강화가 가능한 구성이고요. 레벨링은 일정 구간마다 진급을 통해 돌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AFK 아레나를 연상시키는 형태로 나왔네요. 방치형 게임 요소가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게임 재활을 수집하여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전투 파트는 최대 5명의 캐릭터를 한 파티로 구성합니다. 유저가 전투 자체를 컨트롤하는 구성은 아니고요. 자동전투 방식입니다. 유저는 스킬 사용만 간단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네요. 부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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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중간 간단하게 대사처리 등으로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전투 사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투 사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체를 통해 전투 사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진 전투도 부서져 손을 이용하여 바로 가방 Wherever we go 그 다음 사이의 수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장점이라고 해줄 만한 요소는 세로 화면에 컨트롤 요소가 적어서 쉽게 플레이하기 편한 구성이라는 점이네요. 기본적으로 자동전투의 세로 화면 방식이라는 조합은 한 손으로도 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AFK 아레나와 너무나 똑같은 구성이면서 뭔가 차별화되는 구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게임이라는게 어느정도 다른 게임에서 비슷한 구성을 보는 기시감은 많이 느끼지만 이 게임은 사실상 인터페이스부터 게임 스타일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네요. 전투 파트에 있어서는 타격감도 부실한 연출과 부실한 사운드 구성이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사운드는 BGM도 없구요 캐릭터의 대사도 다소 힘이 빠지는 인상이네요. 스토리 파트 역시 동일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게임의 완성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신작 게임이라고 나왔으나 이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게임 형태입니다. 게임의 형태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은 형태네요. 세로 화면이라는건 상관이 없지만 BGM이나 더빙, 연출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퀄리티였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든다 정도면 모를까 사실상 이전에 출시되었던 AFK 아레나가 연상될 정도로 너무나 유사한 형태라서 평가는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